박진희 나 앞에 항상 저분이 이쁘나 봐 되게 얌전하게 하잖아, 다른가 네, 절차가 어떻게 될까? 자세가 너무 좋아요 손, 우리 할 때 한 바퀴 이만큼 올때는 손으로 손은 돌고 이제 정성도 시작 시작 손 딱 돌면 되겠다 이게 좋아 자세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 다 공유해졌어 박상우 씨 응 오오오오오오 아니 근데 또 꼬마는 병실 갔더니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와? 다시 타고 있나보네. 오늘은 풀러 갔나? 오늘은 풀러 갔나? 도안씨가 기다리는데? 병란씨가 관행인사구나. 봤어? 언니 관행씨가 누구야? 인사 좀 시켜달라고. 같은 게 틀린다. 아 그래요? 아 잘 탄다. 많이 늘었다. 예쁘게 잘 탄다. 예뻐요. 한 달 올려요. 한 달 올려. 뭐 하는 거야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거기서 돌려주면 안 되는데. 이거 뭐 틀나? 이거 집에 날씨가 누가 할 거 같은데? 세고 돼. 세고. 세고야 세고. 어. 귀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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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? 아니요. 마지막. 고맙습니다.